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전회장입니다 이제 또 저녁 먹고 비도 내리고 한번 또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시킬 겸 영상도 올리고 듣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하셨어요 저녁 맛있게 드셨죠? 하여튼 빗소리 들으면서 한번 또 달려 봅시다 요즘 코스피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들의 팔자 이 팔자 속에서 소폭 하락을 해가지고 2600선에서 턱걸이 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 이런 가운데 보니까 지난 19일이죠 휴장으로 20일 금주 첫 개장되는 그 뉴욕 증시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뉴욕 증시에 이목이 집중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종가는 전날보다 4.59포인트 정도 내렸어요 그래서 2604.91로 집계가 됐는데 치수는 전장보다 6.67포인트 내렸죠 내려가지고 2602.83입니다 2602.83으로 출발을 해서 장중에 2,596.82까지 떨어집니다 2,596.82까지 떨어져가지고 2,600선을 밑돌기도 했고 오후 들어서 하락폭을 다소 줄여요 다소 줄였는데 입가 증가시청에서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 애들은 각각 2,818억 1,358억 정도 순매도를 한 거죠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 그리고 기관 애들은 지난 10세부터 5거래일 연속 팔자다 팔자 팔아야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개인들만 4,103억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들만 매수를 했다 뉴욕 증시가 19일날 저거 뭐냐 미국의 그겁니다 노예해방을 기념하면은 준틴스데이요 준틴스데이 그 연휴인데 휘작입니다 휘작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전날이어서 관망세를 현재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지도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 이후에 일부 연준위원들의 매파 이 매파적인 발언이 연이어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 쫄게 만드는 거야 니들 한번 연먹어봐라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겁을 겁내줘요 지금 계속 매파 비둘기 아닙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코스피가 가파르게 또 상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팔고 나가는 게 안 낫겠나 올라갔으니까 한번 털자 털고 한번 이익실현하고 다시 또 빠지면 사자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굳이 지금 올라가는데 계속 따라갈 필요 있느냐 한번 차익실현하자 그런 이야기들이 또 들리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장중에 또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대출 우대금리를 인하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전해졌는데 예상보다 증시에는 호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이날 LPR 1년 만기가 연 3.5%예요 3.5% 5년 만기는 연 4.20%로 각각 0.1%포인트씩 인하했다 그렇게 발표합니다 얘들은 대단해요 그래도 내리는 거 보면은 대출 우대금리를 10개월 만에 전격 인하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기대했던 만큼 경기 부행에 대한 강도가 세지는 않아 내리려면 시원하게 더 내리는 거였는데 0.1 내려가지고 실망감이 좀 확산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으로 마감을 합니다 특히 포스코 뷰처엠 그렇게 잘 올라가다가 오늘 빠졌더라고 2.48% 정도 삼성 SDI 1.82 LG화학 1.73 포스콜딩스 1.66 하여튼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두드러졌어요 두드러졌고 우리 대장주 삼성 어떠냐 전일보다 0.28% 상승 마감을 했는데 업종 빌려 보니까 철강금속, 보험, 건설업, 음식료 이쪽은 하락했어요 의료종밀, 운수창고, 통신업 이런 쪽은 전날보다 좀 올랐습니다 코스닥치스의 종가는 전장보다 2.20포인트 내려서 886.41인데 지수는 전거래로보다 2.14포인트 내려가지고 886.47로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에 잠시 891까지 오르기도 했어요 대체로 880대에서 등량을 반복하다가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개인 홀로 1,122억 정도 승매수를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에 들이 각각 213억 708억 정도 승매도를 한 거죠 시총 상위종목 가운데 SM 2.5, WPC, WCP가 2% 정도 올랐네요 JOIP 1.98% 상승했어요 그런데 HLB, 셀트리온 제약, 에코프로그램 쭉 빠졌죠 국내 증시의 단기 조정론은 여전한 상태다 증시 전문가들이 뭘 하냐 시장에서는 단기 과열이나 과매수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강조를 합니다 단기 과열, 과매수 신호 그래서 글로벌 증시와 코스피 등의 그 기술적인 지표랑 투자 심리, 리스크 이런 변동성 지표들은 상당히 과도한 수준이다 변곡점이 근접해 있다 언급을 하고 그러면서 코스피가 단기간에 2650선을 넘어서 2700선을 향하는 흐름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 염두를 염두에 둘 필요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네요 그리고 코스피 2650선은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올해 평균 수준이 12.4배이자 12개월 선행 주가 선자산 비율 PBR 올해 고점 0.95배로 평가가치 측면에서 1차 변곡점이라 생각한다 기술적 지표들은 단기 과열권에서 하락 추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13으로 경험한 경험적인 그런 하당 국면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증시 주도주들도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 전환을 해가지고 단기 과열 양상을 해소할 시간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31% 오른 나스닥 지수 내 52주 신고가 종목 수 비율 그러니까 최근 4%로 고점을 형성했다 국리 증시에서도 주도주 역할을 하는 대형주로 구성된 코스피 100 주수는 연초 이후 19% 올라서 시가 총액 비중이 83.2%로 지난주에 고점을 보인 후 하락 전환했다고 합니다 또 단기 과열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 수익 비율이 낮아지면서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덧붙이기도 하죠 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다만 코스피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서는 추가로 고점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단기 과열을 해소하고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12개월 선행 주가 순이익 EPS 상향 조정 등 기초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서 주가의 단기 등락은 추가 상승 여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또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 병동성 확대로 코스피가 2,500선대로 진입을 하면은 비중 확대 기회로 판단을 한다면서 이 반도체 2차전지 하여튼 그쪽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2차전지 셀 쪽으로 자동차 업종 이렇게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힘듭니다 2,500이냐 2,700이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차전지 셀 쪽으로